안녕하세요 또본입니다. 오늘은 몰란님께서 구매해주신 택포 2만박입니다. 몰란님께서는 택포 2만박을 구매해주셨구요. 택미포 만 6천원치를 3배에서 4배로 열심히 구성을 해봤어요. 그리고 몰란님께서 원하신 것도 제가 다 넣어드렸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구성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인스는 딱 4세트만 넣어드렸어요. 먼저 보여드리면 제출처 하트인스 한세트, 제출처 디저트인스 한세트, 제출처 토끼엘상 한세트, 제출처 강아지꽃인스까지 해서 4세트만 들어갑니다. 요렇게 펼쳐주고 왔고 위에다가 계속 올릴거라서 요렇게 펼쳐놓고 왔어요. 그 다음으로 구성소개 해볼게요. 솜사탕 도무송 한세트, 하늘뭉치, 노랑뭉치, 그 다음으로 간호사곰, 의사곰, 친구 도무송 두세트, 그 다음으로 초코곰도 두세트, 핑크도넛곰도 두세트, 그 다음 리뷰도무송 두세트. 요렇게 넣어주고 왔고 그 다음으로 계속 보여드릴게요. 비눗방울인스 두세트, 안전배송 라벨지 한세트, 그 다음으로 도넛야우 두세트, 그 다음으로 핑크베어 두세트, 초코베어 두세트, 그 다음으로 루돌프와 조랭이 각각 한세트, 자면남대 곰토와 토끼곰토 각각 한세트가 들어갑니다. 그 다음으로는 떡매들이 정말 대량으로 들어가요. 요렇게 총 9건을 넣어드렸거든요. 그럼 구성소개 해보도록 할게요. 몰라님께서 원하셨던 요런 노란 곰토 떡매모지 두건, 그 다음 요것도 몰라님께서 원하셨던 토끼얼굴떡매 두건, 그 다음으로 비눗방울 떡매 한건, 갈색얼굴떡매모지 한건, 디저트 떡매모지 한건, 도리눈결떡 떡매모지 한건, 체리떡매모지까지 들어갑니다. 그 다음으로 또 물품이 들어가는데요. 먼저 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. 요 떡매 들어갔고, 그 다음으로 제 쿠폰이 또 빠질 수 없어서 제 쿠폰 3장, 그 다음으로 금메달 초콜릿 넣어드리고 있죠. 요것도 한지 들어가고, 그 다음으로 추가 물품으로 떡매 이거 한건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. 총 요렇게 해서 몰라님께서 구매해주신 태포 이맘바 구성입니다. 7,4배로 준비를 해서 정말 푸짐하게 넣어드렸는데, 만족을 해주시면 좋겠고,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!